이게 오거잖아. 이거네. 딱이네 이거. 이거 조각봉 줄 알았는데. 아니 이거. 어? 아 이거. 아니 올라가는 거네 이거. 야 근데 이거 뭘 하길래. 풍선이 있네 풍선이. 그러니까 형 저기 고급정보 얻으려면 높이 올라가라는 거야. 우리 뭐 하는 거예요? 다음 힌트는 저기 보이는 상 중 하 풍선 뒤에 봉투가 있습니다. 그 안에 사진이 있는데요. 이번만큼은 상 중 하의 사진 힌트가 굉장히 차별적입니다. 완전히 달라요.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셔도 좋습니다. 그럼 상으로 갔다가 안 될 것 같은 옆으로 가도 돼요? 다시 라인을 바꾸셔야 되니까 내려와서. 내려와서? 야 처음부터 잘 적게. 2중 할게. 그럼 제가 2중 할게요. 야 이거. 야 이거. 아 그냥 하루 갈까? 형 몸 풀었어요? 몸 안 풀었어. 스트레칭이라도 좀. 야 몸을 일생을 안 풀어 나는. 아 진짜 무서운데. 오우 무서워. 아 안돼요. 와우 너무 무서워요 이거. 와우 너무 무서워요 이거. 와우 말로 안돼 잠깐만요. 이거 안 빠지나요 이거? 야 살까지 어떻게 가나 너무 욕심낸다만. 아 욕심낸다만. 아 욕심낸다. 와 조세기 형 말고 안돼. 어 왠기와. 어구석. 올 거에요. 허 tool하고. 오우奶고. 저쪽에서oin으로. 가구만 of. 모두야. 어구석이. 어 잠깐만. 잠깐만요. 저기요. 손 잡을 데가 없어요. 아 안돼. 손 잡을 데가 없다고요. 오 저게 또. 야. 잡았어요. 야 너 그게 재밌냐. 야 너 그게 재밌냐. 쟤는 뭐가 즐거운 거야. 아니 이게 뭐가 즐거웠어야지. 형 왜 형은 상을 한 거야. 야. 야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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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주지 마요. 아. 우와. 미쳤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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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가 상하겠다는. 지호야. 너가 이거. 상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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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중 가지고 내려왔는데. 어. 그거 상 내가 하고 오빠가 이거 중해. 진짜. 어. 여기 있어. 지호야 사랑한다. 여기 있어. 야 너는 안 무섭니. 어. 이거 안 무서워. 형. 하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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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빠. 놔. 아 못 놔. 놔. 오빠 놔. 어떻게 놔. 잠깐만. 뒤로 내려갈게요. 아니. 뒤로 내려갈게요.